하나님 말씀 티무대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티무대 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의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까닭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또 충성되게 그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바울은 되게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언제든지 강한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바울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디모데보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바울이 디모데부서를 쓸 때는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지만 이 편지가 거의 마지막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되게 많이 그리워해서 어서 오라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고 영어를 보니까는 뭐라고 써놨냐면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나한테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라.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사도바울답지가 않아요. 평소에 하는 어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을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어요. 겨울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입을 옷이 없다. 춥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난 봄에 겨울옷 내가 그 집에 맡겨놓은 거 너 올 때 빨리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이번 겨울을 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아마 사도바울같이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탁월한 분들은 가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분들 보잖아요. 나 언제 죽을 거야. 정말 그때 죽는 분들 있잖아요. 말은 안 했어도 사도바울이 다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을 얘기를 해요. 뭐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마가 원래 골로세서에 나와요. 골로세서에. 골로세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1차 감옥 생활할 때 그때 편지를 썼는데 그때 같이 있었어요. 빌레몬서에도 대마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대마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골로세서 4장 14절이고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게 사도바울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의 동역자는 수준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뭐 개척교회 부목사님하고 서울의 무슨 교회 유명한 교회 부목사하고는 제가 보니까 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이게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은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대형교회 부목사하다가 천명 넘는 교회 담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부목사하다가 어디로 가요. 사도바울의 동역자면 이 대마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사도바울 옆에서는 이천성 목사님 옆에서는 강아지도 방언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천성 목사라고 잘 모르시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 사도바울 옆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소명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갈라디아로 가버린 대마가 진짜 많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헌신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로 많습니다. 수천명 모이는 교회에 새벽기도 반주자를 교인 중에 못 구합니다. 반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겠어요. 다 대마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동양선교 교회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새벽기도 반주자가 제가 아는 자매였어요. 그 교회 등록교인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에만 가서 딱 반주하고 주일날은 다른 교회에 갑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거기도 새벽교회만 가서 반주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죠. 새벽기도만 가서 몇 천명이 모여도 다 대마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대마가 되어 있지 않나 대마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마가가 등장을 해요. 마가 내가 올 때에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의 타락방 그 집 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마가 보금 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가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게 뭐냐면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아니할 때 자기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그걸 알아주고 예루살렘 장로님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라는 형제가 예수님 제도로 믿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그래도 써주는 데가 없어서 고향에 가서 처박혀 있는데 불러다가 부목사로 써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이유가 뭐냐 마가예요. 1차 선교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데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팽개치고 도망간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가죠. 그 사람입니다. 그 마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너무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몰라서 그랬는지 이 선교지 따라다니다가 지금 집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그 마가가 변하여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성공 스토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2의 찬스를 주는 은혜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뺀질뺀질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늦게 돌아온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살 날이 많아 가지고 대마같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이번에 또 한 번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면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마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20절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사도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을 얼마나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눈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삼층천에 갔다 온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목사 하나 동역자 하나 병들었는데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도 병들었을 때 세 번씩이나 작전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도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두 분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바친 충성이 얼마인데 이 정도도 안 해 주십니까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창피해서 목회하다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 대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드로비모가 병들었으니까 밀레도에서 밀레도가 날씨가 좋은지 병 회복하기에 좋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밀레도에다가 두어서 거기서 요양을 하게 하고 여전히 목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드로비모도 하루속히 내가 이 병을 이기고 빨리 사도바울 협력자로 내가 동역자로 사역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꼭 목사 선교사 아니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게 주업이고 다른 건 다 부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큰 장애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건가 억지로 억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억지춘향으로 끌려왔는데 등록할 때 되니까 등록금이 딱 떨어져 돈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공부 고만하라고 하는가 보다 기회다 그리고 급히 인게 대고 그냥 신학 관두려고 하는 유혹이 오지요 병 들었다 당연히 병 들어가지고 목회 못하니까 선교사 못하니까 그만둬야지 그런 유혹을 받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사업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세 번 망했어요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성공 못하고 30년을 망했어요 사업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왜 보금전하다가 병 들었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힘들어졌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만두겠습니까 사업도 계속하는데 그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알렉산더가 나와요 알렉산더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알렉산더가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알렉산더는 항상 있습니다 아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골리아십니다 골리아 후대 멀쩡하고 목소리 크고 어뜻 보기에는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골리아십니다 그런데 물멧돌 하나에 쓰러지는 골리아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 앞에 골리아시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성경 66권에는 없어요 문제는 내가 다윗인가 그게 문제죠 내가 다윗만 된다면 골리아스는 많을수록 좋지 골리아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다윗인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골리아십니다 내가 다윗만 되면 언제든지 물멧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골리아스를 물리침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됩시다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 속에 물론 다른 일꾼들은 여기저기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은 대마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어디 안 보내고 내가 그때 붙잡아 두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가요 사도바울에게 그만큼 그 디어 파트너예요 사랑스러운 정말 소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떠나보낼 수가 없어 남들은 다 보낼지라도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뒤에 가면 16장 20장부터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가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we passage 우리 구절이라고 해요 우리 구절 그런데 27장 28장은 사도바울이 죄수로서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배를 누가가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로마 죄수 호송선에 어떻게 누가가 탈 수 있냐 죄수들만 타는 건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은 죄수가 돼도 자기의 개인 노예로 등록한 노예 두 명까지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노예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긴 여정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도바울을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누가가 노예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치의죠 주치의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인 것은 사도바울 혼자 된 거 아닙니다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에는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들 주변에는 누가와 같은 위대한 동역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그런 거죠 내가 바울이 될 건가 누가가 될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말 죽도 밥도 아니네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대마같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마가같이 제2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버림받았다가 요청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드러브인과 같이 시련 중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고백하는 이런 바울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와 같이 노예로 등록하면서까지 지사충성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대마가 타락하는 것과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물이 되는 것에 대답이 하나더라고요 대답이 하나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소멸되니까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바울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병들었는데도 살해 위협을 평생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9절에 갈라데아소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충성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막 욱하고 일어나는 온갖 잡동산이 같은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학생이나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가짜까지라면 너무 지나친 것 같네 좀 엉터리고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사실 성령의 사도바울이나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 좀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가지고 성령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게 희망이고 그게 위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학교에 오기까지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다 우여곡절 겪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컨폼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확신이 강해질 거냐 아니면 점점점 희미해지다가 페이드 아웃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부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 밥을 먹지 마세요 잠도 좀 다 자지 마세요 이것저것 핑계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 공부하면요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한 신학자 박사들 가운데 무신론자가 나오고요 2단이 나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2단이 제일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사랑하는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목표이든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다른 것이 여러분 목표이든지 전공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마치는 그런 인물이 될까 사도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내 앞에 하나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각자의 소명을 조차 생명을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